자 그러면 KBS 굿 FM 데이식스의 키스타라디오 도전스케의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씨와 함께를 했는데요 6365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승민씨? 6365님께서요 1번 리노요 역시 최준 전문가 아 또 전문가님 나와주셨고 권지인님께서 1번 리노 느끼한 유치원 선생님밖에 기억 안 나 오늘 근데 진짜로 누가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5811님께서 2번 승민이요 2번 승민이요 2번 승민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염라대왕이 인상 깊었어요 아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필할 필요가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요거 하고 있을 때 이제 투표를 받기 전에 한 번씩 어필타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6385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2번 승민이요 대키라마 오면 강아지가 되는 승민오빠 나날이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강아지도 됐었고 그리고 이영채님께서 네 2번 승민이요 영화 대사 중에 총알이 한방 총알이 두방 대사가 너무 웃겼어요 승민씨 무슨 대사인지 모르고 하신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정답이요 어 뭔지 몰라서 총알이 한방 총알이 두방이지요 몰라 몰라 모르고 해주세요 나중에 오늘 가면서 리노씨가 알려주세요 그리고 005사님께서 리노요 리노가 이정재씨 진짜 잘 따라했어요 그러게요 방금 깨알로 또 한 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359님께서 1번 리노가 왕이 될 상입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죠 어 내가 왕이 될 상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 이거 아쉽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리노 벌칙이 승민 벌칙이 오늘의 능간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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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되었을까 와라 와라 1번 60% 2번 40%로 리노 승민 벌칙입니다 승민씨가 이거 전에 어필을 했으면 또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승민씨 벌칙이 뭐라고요? 스키즈 노래 후렴구 혓잡게 귀엽게 영상 촬영하기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재형님께서 창빈이 나와서 되끼라 만들자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창빈이 형의 캐릭터 이름이 되끼라거든요 돼지 토끼입니다 돼지 토끼인데 그게 이제 되끼라와 되끼 합쳐져가지고 되끼라 만들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빈씨가 나오면 저희가 되끼라 아니고 이제부터 되끼라 되는 건가요? 그날은 되끼라가 되는 것 같네요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오늘 대결에서 진 소감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 소감이요? 네 우선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오늘 이따 벌칙은 되끼라 언급된 김에 창빈이 형 파트를 한번 제가 아우서고 싶으시오 이 부분을 혈절께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기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우 네 음 아까 제가 왕이 될 상인가 해서 그런지 오늘의 승자가 되어버렸네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뭐 되끼라 나온 김에 되끼라? 어? 되끼라?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뭐 특별 출연 한번 하자 아우 한번 나오자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뭐 하는데 뭐 그냥 모릅니다 사실 다음주에 그냥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세요? 캐릭터를 데리고 오실 건가요? 그 캐릭터를? 네 또 모르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일단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어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다음주에 그 댁기와 함께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러게요 아 뭐 그 좋은 건 다 좋은 거니까요 리노 씨는요? 아 네 어 제가 지금 3주만에 이긴 거거든요 3주 2분이 3주차 오 되게 오랜만이군요 네 두 분은 연속으로 패해가지고 네 좀 시무룩해가지고 네 좀 삐져 있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다음주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랩기랑 오케이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그 스트레이키즈의 마이 유니버스 와 여기도 피처링이 되기예요 그렇다면서요? 우와 굉장히 뭐 우연히 오늘 많이 겹치네요 그리고 갓세븐의 룰라바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토익킹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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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아유 선정까지 고마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